오늘은 로터리 치는 날입니다. 째 끝만 할겁니다. 오늘 하루 일 끝 하면서 집 옆에 오이 100개 가지 20개 토마토 20개 아사키 고추 20개 시물짜리 3줄 네 팔리기로 로터리 쳐주고 있습니다. 로터리는 직접 직접 신랑이 쳐주는 거랍니다. 영상 찍으면 오늘은 로터리 쳐주는 날 인증서 찍었습니다. 꼭 구경하실까? 오늘 오이 가지 토마토 20개 포획했습니다. 관리 기르다가 슉슉슉슉 관리 기르다가 두둥 만들어줬습니다. 끝! 영상 끝! 요렇게 갈리기로 두둥 만들어줬습니다. 요기 지금부터는 나의 할일입니다. 신랑일은 다 끝났습니다. 갈리기로 두둥만 쳐주면 되는 거랍니다. 영상 찍고! 우리 신랑 최고 오늘은 로터리 치는 날입니다. 째 끝만 할 겁니다. 오늘 하루 일 끝 하면서 진 옆에 오이 오이 100개 가수 20개 토마토 20개 아삭이 고추 20개 시물짜리 3줄 오늘 팔리기로 로터리 쳐주고 있습니다. 로터리는 직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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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이 쳐주는 거랍니다. 영상 찍으며 오늘은 로터리 쳐주는 날 하고 인증서 찍었습니다. 폭염 텍 çek 새끼 오이 찐 스틱 눅 스타 감사합니다.